오 이번에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맞는게 어떻게 보면 표준이랄까? 이게 제일 가장 잘 맞은거에요. 그래서 초구는 이런식으로 연습하면 되는거고 자 그러면 이게 앞돌리기 매치인데 이거 치다보면 다부든 패션이든 이런 매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절반 두께에요. 절반 두께를 맞추는데 12시 방향 측집 이라고 써있어요. 12시 방향 측집의 2분의 1 두께 그리고 스트로크는 평범하게 5단계 일반적인게 5단계 10칸중에 다 그렇게 절반이니까 그냥 평범한 스트로크거든요. 그렇게 쳤을때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았나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고개는 치고도 봉이 멀리 있으면 나는 회전을 주지 않고 그냥 치면 정직하게 가겠지 회전을 안준다는건 스쿼트가 안들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겨냥한데로 가겠지 하는데 그게 잘 안될 때도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구 연습을 나 당구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세부터 물론 하지만 결국은 자세를 연습한다는 건 좋은 스트로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좋은 스트로크라는 건 뭐냐면 스쿼트를 아시니까 당구라는 게 멀리 있는 목적도를 내가 잘 맞춰야 두께를 잘 맞춰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관점이 되는 게 두께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인데 그 두께를 맞추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스쿼트나 커브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그 양이 달라요. 스쿼트가 일어나는 양과 커브가 일어나는 양이. 그럼 그걸 다 방안해서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론적으로 스쿼트도 알고 있고 커브가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정도 거래해서 스쿼트가 이 정도 커브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로크가 막 흔들리면서 나가. 그럼 그 이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반듯하게 나간다는 가정하에서 이 정도 커브가 일어나고 이 정도 스쿼트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겨냥해서 쳐야 되죠. 이게 의미가 있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정작 명은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듯 프로장구 중계 같은 걸 보면 제대로 된 선수 치고 EQ의 움직임이 비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손을 반듯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공을 먼저 치는 것 보다 공 없이 이 손 모양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놓고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듯하게 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아, 나 반듯하다. 아니다. 좀 떨리는 것 같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어때요? 조금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공을 일으켰거든요. 자, 그런데 공이 여기 있는데 이 공을 치고 치고 나서 Q가 탁 멈추는 것과 치고 툭 여기까지 밀어주는 것과 보통은 슬리프션을 4구에서는 그다지 밀어치는 게 중요성이 크지는 않지만 슬리프션이나 이런 것 칠 때는 공을 치고 나서 그 진행 방향으로 밀어주는 게 이 공의 구름도 좋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어치는 게 이 공의 무게가 한 200, 220g 정도 되고 Q가 530, 54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Q 무게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게인 거예요. 크기에 비해서 무겁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신공을 쳐라 그러면 이렇게 치고 얘는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는 것보다 보통은 발로 깊게 치려면 이렇게 진행 방향적으로 밀어치는 게 중요한데 공을 치고 나서 이 정도 10cm나 15cm 정도 더 밀어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밀어주기 위해서는 허공에다 칠 때 연습할 때는 이것보다 더 긴 거리를 밀어주는 연습을 해야 이 신공에 충격을 이겨내고 겨우 반 정도 밀어내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다 연습할 때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내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더 길게 내밀어서 연습하는 게 내 스트로크를 좋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신공, 이 신공 말고 다음 신공까지 밀어낸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세요. 좋은 점과는 아마 무지하게 탈을 거예요. 엄청 흔들리죠? 엄청 멀어요. 엄청 멀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면 큐끝이 다정없이 흔들린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까지 내밀어오는 게 없어요. 네. 더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보세요. 지금 이거 연습을 할 때 착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내가 흔들리면서 나갔는지 반듯하게 나갔는지 잘 눈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를 느끼기 위해서는 느리게 천천히 하면 그게 확 나한테 느껴지거든요. 천천히 하면 자정없이 흔들립니다. 천천히 하려고 그러니깐. 자, 이제 그만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느리게 길게 할수록 이 흔들림이 명확하게 내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반듯하고 좋은 스트로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느리고 길게를 반복하게 반복하는 게 더워요. 내 몸은 빨리 받아줘요. 빠르게 빠르게 막 쓰셔도 아무리 쓰시면 횟수는 많을지 몰라도 내 몸에는 안 좋은 방식으로 고착이 되는 것 뿐이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여기는 열급 부장이니까 이렇게 장치가 있지만 다른 부장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장인데 어떻게 하면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여기 여기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한 범 앞에 큐볼이 만들고 여기 선이 있죠. 쿠션과 나무에 네일의 중간에 선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게 맞춰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친구를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이렇게 반듯하게 마침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하나, 둘, 셋, 느리게 하나, 둘, 셋, 느리게 하는 느리게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몸의 이 팔 도력이 반듯하게 내미는 거에 하고싶고 맞춰지는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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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많이 흔들리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제 경험상 저는 컴퓨터 책상에다가 전선 테이프 신거를 하다가 쫙 붙여놨어요. 여기 신줄이 가있듯이 붙여놓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놓고 하루에 잠깐 2, 30번 하고 일을 하다가 2, 30번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에 50번 정도씩 하면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50번 하고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의외로 흔들림이 줄었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주일 정도면. 빠르면 2, 3일에도 느낄 수 있어요. 줄었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을 더 하잖아요. 더 줄었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교황상은 한 달째 되니까 다 많이 떨어져요. 거의 다 크게 나가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달 해도 끝단 해도 점점점점 진보하는 게 느껴져요. 참 웃긴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 처음에는 무지막짐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일주일만 해도 2, 3일만 해도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미세한 차이 안에서도 시간을 들이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계속 진보하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아픈데서 방구 선수가 될 건 아니실 거니까 방구장에서 침묵을 내릴 때 방구까지도 이 케이블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도 이 횟수가 쌓이면 간직한 스토프가 좋은 스토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으로 하나 소지식 쿠션과 관련된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도움받이 흔들리지요. 갱같아 구성에 적용했다는 게 깻잎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 방구장 도움받이 흔들리지요.